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초급 한국어 문법 연습입니다. 오늘 명사에 있어요? 없어요? 연습하겠습니다. 받침 있어요? 없어요? 모두? 에 있어요? 없어요? 에요. 여기서 명사는 장소나 물건을 나타내요. 가방에 있어요? 냉장고에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it? 같이 연습해 볼까요? 핸드폰. 핸드폰이 어디에 있어요? 책상. 책상에 있어요. 노트북. 노트북이 어디에 있어요? 침대. 침대에 있어요. 시계. 시계가 어디에 있어요? 의자. 의자에 있어요. 우유. 우유가 어디에 있어요? 냉장고. 냉장고에 있어요. 가방.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옷장. 옷장. 옷장에 있어요.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여기에 있어요. 세탁기. 세탁기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저기에 있어요. 오늘 배운 문법. 어디에 있어요? 명사. 에. 있어요. 같이 연습해 볼까요? 핸드폰이 어디에 있어요? 책상에 있어요. 노트북이 어디에 있어요? 침대에 있어요. 시계가 어디에 있어요? 의자에 있어요. 의자에 있어요. 우유가 어디에 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옷장에 있어요. 에어컨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세탁기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오늘 명사에 있어요, 없어요를 어디에 있어요?와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